랜덤 상황극이래요. 랜덤 상황극. 첫걸음을 뗀는데. 공개 중. 아, 첫걸음. 변태가. 허성태 학생이 먼저 나와서. 하나, 위에 것부터.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장소. 이걸 제가 하는 거야? 다음 무엇을 한다까지. 내가 하는 거야, 이걸? 네, 본인이 하는 거야. 통계해 주세요. 큰일 났어. 투덜거리면 안 돼요. 통계해 주세요. 오라무탄이. 오라무탄. 기자회견 현장에서. 술 주요. 어렵다, 어렵다. 아주 좋아요. 평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해서. 평가가 안 나오면 바로 그냥 벌칙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오라무탄의 기자회견 현장입니다. 잠시 후면 오라무탄이 등장할 시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의 박수 함성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오라무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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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자님들 질문을 좀 해 주시죠. 질문해 주세요. 조카, 조카한테 한마디 해 주세요. 누가 미워주신 거야. 야, 부끄러워. 야, 부끄러워. 조카야, 날 부끄러워하지 마. 야, 부끄러워. 통계해, 통계해. 통계해 주세요. 응. 조카야, 날 부끄러워하지 마려. 음. 이것도 내 모습이야. 보고 계신 아내분에게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여보, 이혼해. 여보, 이혼해. 바로 이거예요. 이익영 미쳤어요, 오늘. 통신 내려봤어요. 이것이 꽁트입니다. 인정, 인정, 인정. 여러분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X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X. 2개가 다 있어. 타우. 감사합니다. 허영지 가겠습니다, 허영지. 병지 가겠습니다. 자, 주어부터. 누구입니까, 누가? 병태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공원에서. 장소가 아주 적절합니다. 야동을 보고 있다. 이거는 저희가 짠 게 아니에요. 리얼이에요, 리얼. 신이 내렸습니다. 하다가 본인이 못할 것 같으면 알아서 저기로 서세요. 가서 돌리세요, 판 돌리세요. 지금 댓글 해도 잘할 것 같다고. 자, 갑니다. 자, 레디. 액션. 뭐야, 이상한 거 보고 있나봐. 수염 막 수염 변태 같아. 아우, 침 흘리는 것 같아. 이거 어떡해? 여기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여기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만약에 X면 벌칙판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인들이 영지. 영지는 너무 순수해서 실패.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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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액션, 액션. 벌칙. 여기는 그냥 X 하나만 나온 벌칙이네. 5가 나와도 X 하나 나온 벌칙이야. 하나, 둘, 셋. 이게 뭐 의미가 없네. 뭐야. 수, 세 번, 세 수. 수, 세 번. 절반이 꺼매서. 조깅하고 온 거예요. 댓글에 영지야, 아까 도망가라고 했잖아.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어머님, 여기 땀을 너무 많이 흘리셨어요. 아, 고맙다. 네. 예뻐요? 예쁘겠어요? 잘했어요. 예뻐요. 얼굴이 더 작아졌네. 얼굴이 너무 작아졌네. 오늘 영지 씨는 많은 걸 얻어가고 있어요. 성민 오빠는 안 해요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안 합니다. 성민 오빠. 성민이는 지금 뭐 잘못한 게 없어서 사실. 못 하기는 하는데. 성민 씨도 왔으면 플레이어 4행시 정도는. 오케이, 오케이. 다 줘야죠. 풀. 풀 수 없습니다, 이거. 네. 레몬을 아까 네가 먹었잖아요. 아, 그래요. X. 아니, 아니요. X. 아니, 플레이어야 돼. 이 형까지도 안 듣고 이런 게 어딨냐고. X, X, X. X, X.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 돌려주세요. 달걀 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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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익었는 게 있나 보다. 이 안에 있어요? 찡계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찡계란이 있는 거야. 이마에 치는 거예요, 성민 씨. 오케이. 나는 MC라고 해서 왔다니까. 이러고 왔잖아, 오늘 MC라고 했어. 준비하시고 갑니다. 이 녀석이 이마에 시린 땀 흘리는 것 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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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생겼니? 죄송해요. 너네 누군지 아니? 몰라요. 몰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지금 뿌린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몸몸에서 뿌린내야. 아까 까다리부터 해가지고. 까다리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상황극이 지금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상황극을. 성민 씨. 네? 기분 풀어요. 아니요, 아니요. 웃으면서 방송을 했어.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성민 씨는 이마를 까는 게 훨씬 잘생겼어. 이마를 까는 게. 아까음부터 까고 있었어요. 훨씬 잘생겼어. 근데 처음부터 얼굴이 훨씬 잘생겼어. 성민이 진짜 까고 있네. 오물덩어리, 오물덩어리. 얼굴로 똥 싼 것 같아. 김동현의 상황극 가보겠습니다.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씩 꺼내면 됩니다. 이야, 이 형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박이다. 진짜 다 진짜 너무 부럽다. 4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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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키스라고 또 뭐야. 누구랑. 누구랑. 누가 뽀뽀하는지. 이경이 오징어네. 오징어? 오징어. 살아있다, 살아있다. 만 원짜리 오징어. 오징어. 오, 냄새. 오징어. 까나리. 아, 잠깐. 온다, 온다. 온다, 아이씨. 다 됐어요. 까나리 냄새. 까나리 냄새. 까나리 냄새. 까나리 냄새. 엑스. 엑스 나왔어, 엑스. 엑스, 엑스. 엑스,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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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지? 어? 준비, 준비. 슈스, 곤, 세수. 슈스, 곤, 세수. 슈스, 곤, 세수. 알겠어. 이거 할게요. 그러면 시합 때 한다는 거 끝나고 쉴 때. 그러면 코치가 닦아주는 걸로. 코치가 닦아주는. 코치가? 띵띵띵. 경기 울리면 들어오는데요. 경기 울리면.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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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동현아. 동현아, 너 지금 너무 갖고 있어. 다 돌려. 다 돌리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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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땡, 땡, 땡. 동현아, 동현아. 한잔하고. 한잔 먹고. 얼굴 세수도 좀 하고. 그렇지, 그렇지. 동현아 잘할 수 있겠어? 동현아 잘할 수 있어? 아니야, 너 지금 땀이 너무 났어. 자, 땀이 너무 났다고. 자, 야. 자, 땀이 너무 났다고. 자, 야. 그렇지. 다시 나갔다 와. 다시 나갔다 와. 다시 나갔다 와. 땡, 땡, 땡. 땡, 땡. 치열아, 치열아, 치열아 들어와. 치열아. 나 더 싸울 수 있어. 치열아, 그만해. 더 졌어. 치열아, 괜찮아? 나 더 싸울 수 있어. 치열아, 불알잖아. 치열아, 불알잖아. 괜찮아? 나 더 싸울 수 있어. 나 더 싸울 수 있어. 성태야. 나는 왜 해. 성태야, 너 이 말 지쳤어. 나 지쳤어. 너 지쳤어. 성태야, 괜찮아? 야, 성태 딱딱해. 숙원 좀 갖다 줘. 성태야, 괜찮아? 아니야, 성태 아까 말 싸우게 했어. 아까 옆에 코치야 말 싸우는 거 없어. 까다리 냄새 나. 성태야, 괜찮아? 바로 이걸 이용해서 싸우는 거야. 나는 코치야. 나는 코치. 나는 코치야. 내가 그나마 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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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야, 어떻게? 성민아.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카메라 왜 나를 찍자고 있어. 야, 성민아. 정장을 입고 싸우는 놈이 어디 있어? 이 자식은 경기가 있는데 정장을 입고 싸워. 야, 정장을 입고 싸우면 어떻게 해? 성민아, 성민아. 자, 이렇듯. 지금 너무 여러분 보기 좋아요. 동현이 형, 동현이 형, 스카우트. 아, 역박이 계셨구나. 스카우트 하러 왔어요, 동현이 형. 아니, 이분들은 왜 멀쩡해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역대급 선수가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두 선수 얼굴 표정이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자, 역박찬수 선수. 들어와 주세요. 과연 어떤 역대급 선수가 들어올지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특급 게스트. 대박, 대박. 특급 게스트. 배우예요. 지는 씨름. 배우로 모셔봤습니다. 허성태 씨입니다. 누구, 누구시라고요? 허성태 형. 허성태. 어디에 또 나오나요? 아니, 저쪽 방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누군지 알아보게끔은. 이렇게 우리만 질 것 같은데, 저 얼굴이면. 너네 누군지 아니. 내 누군지 아니. 허성태 형님, 아까 네 누군지 아니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탈 배달 왔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집에 오시네요. 역방 찬스로 허성태 님을 데리고 왔는데요. 역대급이에요.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화이팅.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좀 계세요. 치열한 지는 씨름 5차전입니다. 일어서. 과연. 마지막. 허성태 님. 허전해. 데뷔 언니 왜 이렇게 좋아해. 엉덩이 봐.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봐. 엉덩이 봐. 엉덩이 봐. 엉덩이, 엉덩이 봐 봐. 엉덩이 봐. 엉덩이 좋아. 야! 이거리 승. 네일간이 승. 정말 추한 모습으로 메탈을 이겼다. 이겼어. 뭔지 모르는데 이겼다. 모르는 사람이 이겼다. 3대 1호. 네일간이 승입니다. 두 분 인사할게요. 두 분 다시 한번 인사. 네. 조준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허성태 선수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번 인터뷰할게요. 마이크, 마이크. 젖었어요. 아니, 저는 마지막은 이기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는 거였어. 고맙습니다. 허성태 씨는 여기가 무슨 방인지도 모르고 오자마자 씨름하시고. 한우 스테이트 드디어 네일간이 팀이 받아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공평하게. 이 한우 세트는 누군지 모르는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진짜 형님이 이거는.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거는. 아, 잠깐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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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